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2월인데, 1월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최근에 내가 가진 종목들 차트만 10년 차트, 제일 긴 차트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셀트리온 부터 시총 순서대로 나눈 순서이고 네이버 근육으로 들어가서 그룹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그룹 편집 이렇게 추가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 보면, 뭐 눌렀네 지금.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이렇게 누르면 된다. 광고 들어갔네. 광고 맞지?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부터 차트만 한번 보게. 차트 10년 차트. 자 10년 차트. 우상향 애매하지? 38만원 이때 좋아하는데 맞지? 이때 실었다가 지금 반동간이 나 있고, 셀트리온 잘 봤고 뭐고 이거 이런거 들어가있노. 자 다시 클래시스. 클래시스 10년 차트. 아 요거 우상향 이것도 애매하지만 일단 그래도 우상향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던 것이죠. 27,000원까지 갔을 때 100% 먹었었는데 90 몇 프로까지 먹었었는데 안팔아 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지만 걱정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 시총 1조짜리 클래시스 봤고. 자 더블게임즈 시총 9,500억짜리. 자 10년 차트. 2015년에 상장했네. 아 이거는 우상향이라 보기도 그렇고 맞지? 차트. 모양 차이 나지? 우상향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 특히 삼성전자 꺼. 삼성전자 꺼. 삼성전자 꺼. 완전 우상향이거든. 10년 차트. 아 지금 멈춰있지 맞지? 셀트리온은 아니고 그 아까 전에 클래시스도 비슷했지 맞지? 삼성전자 10년 차트. 12년부터 16년까지 수평을 달리다가 18년에 조금 오르다가 맞지? 18년에 또 수평을 달리다가 20년에 조금 오르다가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다시 9만전자가 갔다가 지금 7만원이지만 끝내는 오르고 있는 우상향. 이런 거는 뭐 걱정 없지 않지 맞지?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삼성전자 받고 또 클래시스 받고 더블게임즈 받고 코엘 패션. 10년 차트. 와 코엘 패션도 좋지. 차트. 10년 차트. 우상향 대단 맞지? 최고가. 이쁘다 맞지? 이렇게. 자 여기 시총 7,700억짜리 빤스 만드는 회사. 자 코엘 패션. 또 인탑스. 시총 4천억일 때 공부했는데 지금 시총 6천억. 50% 이상 상승된 인탑스 10년 차트. 와 이거는 맞지? 2014년부터 18년까지 수평을 달렸다 맞지? 뭐 이게 등락은 있었지만 와 정말 재미없었겠다. 그러다가 19년에 한번 재미없었다가 또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지금 막 미친듯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인탑스. 최근 4만2천까지 찍었다가 2월 4일날 지금 확 떨어졌는 시총 5,900억짜리. 외국인 18% 이것도 괜찮다 맞지? 차트. 우상향. 우상향이랑 보기가 그렇고 앙근이든 그렇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우상향으로 볼 수 있지. 인탑스. 자 또 뭐 있노? 월덱스.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우상향이래. 월덱스. 시총 2천억일 때 들어갔는. 와 멋지지? 야 근데 이거 12년대 샀으면은 16년까지 17년까지 5년을 5년을 절치부심하다가 맞지? 5년만 절치부심했나? 그러다가 18년 좀 오른다 하다가 20년까지 거의 절치부심하다가 코로나 맞고 코로나 마저도 얘들은 하락도 별로 없었네? 그러다가 미친듯이 가파른 상승세를 해서 지금 신고가 3만1천원 6백원을 찍었다가 4월 30일날 21년. 22년인가? 21년 4월 30일날 3만1천 6백원을 찍었다가 지금 2만7천8백원. 시총 4598억짜리. 내가 시총 2천억대 들어갔으니까 100%가 넘게 먹었던 회사 지금도 가지고 있고. 와 이것도 좋다 맞지? 와 이런 차트. 차트를 보려면 이런 차트를 봐야지. 월덱스. 멋지다. 또 뭐 있노? 동개발. 동개발 어떻게 했노? 동개발 한 번 볼까? 동개발 시총 4천4백원짜리. 동개발 10년 차트. 와 이거 우상향. 건설회사인데 맞지? 15년, 16년, 15년도. 이거 박변했다. 그때 건설경기 이빨 올릴 때 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조금 꼬까라 쥐다가 최근에 또 그걸 찍었네. 신고가를 찍었다. 작년 4월 30일. 4월 30일. 아까도 4월 30일 아이가? 월덱스도 그랬듯이. 4월 30일. 2천원도 올랐으니까 얼마요? 한 30% 더 올랐었네. 시총. 4천억에 30%면 4월 30일. 한 6천억 가까이 됐었네. 와 지금 떨어졌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10년 전과는 우상향이나 볼 수 있다. 맞지? 이야 돈개발. 괜찮다. 맞지? 자 돈개발 받고. 자 또 뭐있노? 돈개발 받고. 코나이. 아 내가 좋아하는 코나이. 코나이. 근데 차트는 이쁘게 나오네. 아 차트 개파이다. 맞지? 10년 차트 개파이다. 이게 뭔데? 얘네들이 버스 선불카드를 만들었는 버스 카드 만드는 세계 최초로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때 이빨 올리다가 지옥화폐는 18년도에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화폐가 18년도만 하더라도 그거 입찰될 때 얘들이 나라에서 일반 사람들도 몰랐는 거지. 지옥화폐가 이렇게 커질지 시장이. 지옥화폐가 커진 거는 코로나 때. 코로나 덕에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풀 때 그때 지옥화폐를 풀어가지고 와 이거 돈 된다 싶어서 그때 확 올라갔던. 그러다 지금 꼬꼬라졌지. 4만 얼마 때에서 꼬꼬라져가지고. 2만 7천원.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총 4,300억. 동백택시, 동백전, 인천이음카드 다 하고 있는데 시총이 4,300억 밖에 안 된다는 거. 카카오고 몇 존대 맞지. 택도 없는 이건 너무나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차트는 이쁘진 않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15년까지는 차트 멋졌는데 우상향. 그때 그라고는 박살났지만 지금 또 이제 턴어론드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볼만하다. 자 또 에이버 금융. 자 또 어딨노? 또 코나이버. 비치로셀. 이건 어떻게노? 이 비치로셀도 차트 이쁘다. 10년에서 우상향이지. 와 비치로셀 멋지지? 비치로셀도 멋지다. 1차전지. 내가 못 기다려서 조금 그 덜어내긴 덜어냈는데 여기에는 공장에 불이 났거든. 이게 공장에. 공장이 불이 났는데 무상 그거 뭐고 돈 주는 거 유급휴가 주면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돈 다 해주고 거래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직원들 그대로 다 승계하면서 지금까지 다시 장승국 사장 그렇게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다가 코로나 때 이 팬데믹 때 조금 올랐다가 지금 뭐 그때보다는 좀 뭐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걱정이 없는 1차전지주. 1차전지. 이것도 차트 멋지다. 비치로셀. 자 또 또 뭐있노. 자 또 뭐있노 한번 보자. 비치로셀. 대동. 대동. 10년 차트. 아 대동 이것도 애매하다. 맞지? 지금 신고가는 찍고 최근에 신고가 작년 8월에 신고가 15,000원 찍고 지금 12,900원은 시총 3,000억짜리 수출 많이 하고 트랙터 미국 농부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할게 없으니까 부인들이 그거 사준대. 장난. 땅 파고 놀아라. 트랙터 조그만한 거 3,000만원 빠야 안하더라. 4,000만원 빠야 안하더라. 요거 리스에 가면 얼마 안 해. 땅이나 파고 놀아. 집에서 술이나 처먹지 말고 이러면서 사준다는 대동 카요티 트랙터. 멋지다. 자 또 뭐있노. 또 보자. 대동 받고. 큐브 엔터. 야 이런거는 차트 안나오겠지? 엔터주 왔다갔다 할 거니까. 당연하게. 그래도 우상형이다. 우와 이거 뭔데? 큐브 엔터. 큐브 엔터 13년부터 샀으면 18년까지. 와 수평을 달리다가 중간에 뽐 터졌다가 또 19년도 뽐 올랐다가 또 내리 꽂았다가 코로나 때 3,400원 하던게. 와 몇 배 올랐나 맞지? 코로나 때 3,400원이던게 2만 9천원까지 갔다. 10배까지 올라왔네. 템백오. 연배 가까이 맞지? 그러다가 지금 19,900원인데. 내가 시총 천억일 때 들어갔던가 그런데. 나는 샀던 이유가 단순해. 무상증정도 한번 했었고. 전소연 보고.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보고 들어갔었고. 전소연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 팔 리는 없다. 팔 리는 없다. 큐브 엔터 차트. 나쁘지 않네. 납부...이거 뭔데? 우상향이 맞는데? 애매하다. 하여튼 이거 봤고. 또 뭐있노? 큐브 엔터 또 뭐있노? 슈피겐 코리아. 와 슈피겐이 짠건. 슈피겐 코리아. 와 이거는 최고가 17만 6천원까지 갔을땐. 이건 언제적 얘기고. 슈피겐. 그렇다고 슈피겐 껍데기를 사람들은 쓰거든. 지금 우구하향 하고 있는데. 버는거에 비해서 동일업종 PR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은 완전히 저평가는 맞는데. 주식수도 적고. 저평가는 맞는데. 일단 차트는 완전히 내리꽂는데. 이런거는 망할 리가 없어가지고. 산호만 걱정이 없는거는 맞아. 와 저평가는 맞다. 짜증난다. 저평가는 맞는데 짜증난다. 하여튼 슈피겐. 와 안타깝다. 안타깝다. 또 뭐있노? 슈피겐 노랑풍선. 노랑풍선 차트는 안 이쁘게 나오겠지. 맞지? 19장 상장 했으니까. 뭐 이게 큰 그림 보기는 힘들고 맞지? 내가 노랑풍선 산 이유는 이 노랑풍선은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판간비라고 해야되나? 판간비가 나갈 돈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부채율이나 이런걸 봤을때 다른 여행사보다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샀지. 재미보고 있지. 지금 쏙 올라가가지고 재미보고 있다. 시총 1000억 일대 들어와서 무상정자 이루어져서 지금 시총 2300억. 돈 버는거 없어. 적자야 얘들. 자 그렇지만 나는 조금 일찍 들어갔다. 자 또 네이버금융. 또 황커미더. 이것도 차트는 안 이쁘겠지? 생각으로. 오 12년도에 샀으면 20년도까지 10년을, 8년을 수평을 내렸다. 수평을.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금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안좋았다가 와 10배 올랐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 그러다 또 반타막 났네. 15,000원에서 7,500원 반타막 났잖아. 그래도 최저치보다 5배, 5배 가까이 올랐다. 6배 가까이 올랐다. 시총 2,100억. 내가 시총 1000억대인가 그때 들어갔는데 와 나도 나쁘지 않네. 나도 지금 3000억대 들어갔네 나는. 내가 이거 왜 샀지. 싸이월드 연관된다고 샀지 나는. 아무 큰 것도 없었다 그냥.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한컴이더. 한글과 컴퓨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것도 괜찮다. 차트 맞지? 또 뭐있노? 보자. 또 뭐있노? 엠노. 엠노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16년도에 상장했네. 16년도 상장해서 와 이거 최근 20년부터 지금까지 29,000원 찍었다가 무상증자 한번 하고 무상증자로 했는데 얘는 호재가 안 받았어. 짱 난다. 무상증자는 오늘 거의 상한가 쳤다가 내리 꽂아 버렸지. 왜? 뭐 종이로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종이로 뭘 바로바로 코로나를 진단 키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 뭐 테스트를 하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올랐다가 내리오늘 0% 됐뿐네. 아이고 어이가 없다. 시총 1800억. 아직까지 성장은 무궁무진하다. 외국인은 0.9% 엠노 그렇고. 자 또 뭐있노? 그린플러스. 아 이거 우상형이겠나? 아니 이거 맞지? 10년 차트. 와 이것도 차트 이쁘네. 근데 13년부터 19년까지 2200억이던 게 4천원. 4,5천원 했네. 2200억이던 게 2200억이던 게 4,5천원 했으니까 2200억이던 게 지금부터 7배. 아 진짜 시총 얼마였때냐? 이거 다 애매하다. 이것도 우상형 맞지? 이것도. 그린플러스 이것도 우상형 맞지? 와 신고가 22,400원이네. 내가 이거 1000억대 들어갔거든? 1600억이네.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대장주 알루미늄과 스마트팜 딸기 뱀장어. 뱀장어 맞지? 붕장어. 자 또 뭐있노? 디와이 파워. 와 최근에 산거. 그거 포크레인과 지게차에 들어가는 유압 부품들. 와 이거는 차트가 맞지? 낙타를 그린다. 낙타를. 이건 우상형이라 보긴 그렇다. 맞지? 차트는 아닌뿐해. 우상형은 아니다. 시총 1500억. 이것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내가 비중이 지금 2등 다니고 있는 한 1500만원 이상을 투자한 내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 제일 높은 게 코나이. 두 번째가 디와이 파워. 세 번째가 셀트리온인데 반동가리. 반동가리. 짜증난다. 짜증난다. 자 또 또 뭐있노? 또 뭐 남았노? 한번 보자. 제노레이. 최근에 산거. 제노레이 10년 차트. 아 상장을 18년도 했네. 아우 수평을 달리고 있다. 상장하자마자 15000을 갔다가 지금 수평을 달리고 있다. 제노레이는 어 이렇게 그거 뭐고? 엑스레이. 그리고 치과용 엑스레이. 그리고 그 의사용 엑스레이. 그 C레이라고. C암이라고. C자 형태의 그게 C자 중간 사이에 테이블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촬영을 해서 사람 그거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다리 무릎 팔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가슴 뭐 척추 이런거 수술 쉽게 하는 그런 암을 국내 70%에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시총 1400억 밖에 안 돼서 비옥스를 버리고 이걸 샀지. 아 내가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제노레이. 믿어야지. 요렇게. 와 요렇게 샀는데 차트 월덱스 이뻤고 맞지? 한번 더 보면 월덱스 10년 차트 이뻤고. 동원개발 뭐 나쁘지 않고 맞지? 코나이 나빴고. 인탑스. 인탑스 좋고. 코엘패션 좋고. 또 뭐 있노? 클리시스. 클리시스. 나쁘지 않고 맞지? 또 뭐 있노? 동원개발 코너의 비츠로셀. 비츠로셀 괜찮고. 10년 차트. 다 10년 차트야. 대동 좀 그렇고. 큐브 엔터. 괜찮고 맞지? 슈피겐? 슈피겐 때리치아라. 노란풍선. 애매하고. 19년부터. 한커미드. 한커미드 의외로 괜찮네. 지금 막 상승성장. 맞지? 엠노. 엠노. 이제 엠노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린플러스 의외로 그린플러스 10년 차트 괜찮네. 디와이파워 애매하고. 제너레이 애매하고. 자 요런 식으로. 괜찮지? 10년 차트. 삼성전자 내가 했던 게 어딨노?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10년 차트 비교. 삼성전자 맞지? 야 이 우상형 맞잖아. 삼성전자나 월드엑스나. 비슷비슷하지? 생긴 게. 내꺼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이렇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떻게 됐더라? 셀트리온? 에이 짜증. 셀트리온? 셀트리온 짜증 난다. 셀트리온 짜증 난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이 좋은 것들이 나를 바치고 있다. 끝.